자 사보에나 여기 타원형 화분에 이 화분에 요거 하나 이게 한몸이라서 분리를 못하고 그냥 여기다가 심어줘야 될 것 같애 이렇게 그래서 작게 이쁘게 키우지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으 좀 짜긴 한데 분리하기가 좀 뛰어내긴 한 판결 이 애쓰 실리죠 아니면 심어준 것 같애 굳혀진 애들이라 원래 얼굴보다 더 작아졌거든요. 굳이 마사 하겠습니다. 아까 참 밑꽂이린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얘를 얻다가 꽂아줘야 될 것 같아요. 자 연관이 끝났습니다. 그래서 사보에나 타원형에 있는 화분에서 다 분리를 시켜갖고 화분이 몇 개 되냐면 3개가 됐습니다. 3개가 마지막 엔딩 영상으로 분갈이 한 해들 다 보여드릴게요. 자 끝났습니다.